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도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해가 결국은 그럼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만들 거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결국에 가서 양산만 시작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LG 앤솔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 정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시장 쉽지 않은데 오늘도 같이 좀 고민하면서 좀 풀어나갈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금투세 현황과 앞으로 전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저는 전제를 먼저 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금투세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논리도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금투세 도입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가져다니는 시장이었냐를 가지고 먼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증시도 좀 별로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올해 들어가가 증시 상승률이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전쟁 당사국들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보면 참 좀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있다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투자가 자유로워진 시장에서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많이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투자가 어떤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과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어렵다고 해도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수가 이탈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시장인데 더 외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반영하기보단 투기적 자본에 의해 가지고 좀 노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이 경우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들한테까지 과세가 매겨지느냐는 문제도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도 실제로 보면 필드에서도 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 특히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투세를 도입하러 한다면서도 왜 그럼 거래세 0.15는 그대로 두느냐는 이렇게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선진 증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선진 증시에 없는 이 제도를 왜 고집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투세를 처음에 도입할 때 대상이 전체 1% 수준, 그러니까 1500만 명이 투자자라고 했을 때 15만 명 정도가 대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과연 그러냐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주식 채권 등에서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제 한도를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5천만 원까지는 한도를 공제해준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단순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에서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것까지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에 근접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걸 지금 간과하는 것 같은데 채권하고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ETF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월 배당식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20 한 5만 원씩 받으면 이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나와서 알려져 있지만 이 금융투자 소득, 주식 양도 차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연말정산하게 될 경우에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인적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공제 같은 거. 그러면 이거를 살짝 뒤틀어가지고 보게 되면 조금 열심히 발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주 투자하면 사실 100만 원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이 100만 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보여지지는 않는 건데 이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 외에 2천만 원의 추가 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금액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 게 그 외에 또 다른 기타 소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수익 초과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건보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과세의 수단이 된다는 얘기고 그 부모님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자녀들 직장 의료보험에 이제 등계가 돼 있잖아요. 피부양자로.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연금이 됐든 어떤 소득이 됐든 간에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 그리고 재산가표가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이제 내야 되거든요. 지역보험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 연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식량도 차익이 일부만 발생을 해도 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15만 명 이게 아닐 거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될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마다 매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서 납세를 하는데 이거는 그 신고가 없이 원천징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 계좌에서 차익이 발생을 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금축세는 반기마다 과세를 해가지고 돈을 빼가 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아까 5천만 원 공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계좌를 하나를 갖다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계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계좌가 하나인 경우보다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걸 주계좌로 등록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어디에서 수익이 날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해요. 다 수익 내려고 투자를 한 건데 이거는 수익 내기 위한 거고 이건 손해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가지고 어떤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이쪽에서 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 주계좌를 지정했을 때는 여기서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간에 5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주계좌가 아닌 계좌에서는 천 원이 수익이 나도 거기에 따른 양도 차익과세는 바로 그냥 사전에 원천징수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차익 정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계좌에서 얼마 손실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환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자 편익이 아니라 진수자 편익으로 체제가 좀 갚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5천만 원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가 났어. 그러면 100%가 났다고 해서 1억을 넣어가지고 2억이 됐잖아요. 근데 2억에 대해서 과세를 1억에 대해서 과세를 막게 되면 사실 보통의 경우에 장이 좋을 때는 그게 계속 승수효과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미 세금 차감되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은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사후 신고제로 바꿔야 된다. 바꾸더라도. 그리고 한 개의 계좌만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앞서는 증권사만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형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걸 은행에서도 팔아요. 거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은행도 거래하고 증권사도 거래하고 할 거예요. 어디에다 포션을 더 많이 두느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형 펀드나 ETF에서도 손실 안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주계좌로 해야 될지 증권사를 주계좌로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계좌만 등록할 경우. 그래서 주계좌 등록하는 거 역시도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폐취를 해야 된다. 이건 철저하게 증수자 편익에 맞춘 제도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손실이 2월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어도 몇 년간은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서 수익 나도 커버를 해준다라는 논리인데 처음에 2년을 얘기했다 논란이 되니까 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증시 같은 경우는 2월을 5년 해줘도 해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복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박스피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박스피라는 게 말이 좋아 박스피지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데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은 기업이 망해서 퇴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트렌드가 바뀌어서 AI가 핫 이슈가 되면 AI 관련된 주식이 시가청액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편입이 되고 또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차가 주 트렌드가 된다고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서 또 트렌드가 될 수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변하는데 우리나라의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 산정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 이게 퇴출되는 게 시가청액의 변화에 의해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이 망해버리면서 퇴출되는 경우들이 과거를 보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대로인데 그 안을 열어보면 실제로 그 지수만큼의 수익을 유지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왜? 신규 상장되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그 지수를 커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고 선진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월 기간이 없이 손실이 커버될 때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거는 또 하필이면 5년이라는 걸 갖다가 굳이 집어넣느냐. 처음엔 또 2년을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 일본이 2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선진증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겉모양만 흉내를 내는 거지 안을 열어보면 굉장히 좀 뭔가 안정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도 아닌데다가 여러 가지 좀 불균형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왜 겉모습만 잡고 선진화 시킨다고 그러면서 과세에 대한 부분만을 포커싱을 하는지 그게 전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거래세 금투세 문제는 이중각세대라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거래세 인하를 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최근에 오늘 난 기사도 보니까 데이트레이딩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트레이딩이 더 심해지죠. 거래세가 그만큼 낮춰지게 되면 데이트레이딩에서 그 차익을 수익을 내기 위한 매매는 더 많아지게 되고 장기 투자를 하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실제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보느냐 외국인이죠. 외국인한테 세금을 걷던 걸 갖다가 세금을 덜 걷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저감세를 막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부저감세의 논란을 떠나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우리 연봉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써도 서울에 있는 집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PD님 같은 분 젊은 세대들 지금 집 살려고 그러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뭔가 재테크라고 하는 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를 갖다가 내가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에 저축 넣어가지고 3% 저축 넣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재테크를 해가지고 부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은 기사가 좀 덜 나오지만 연초 작년만 한참 나왔었던 게 뭐냐면 영끌 이러면서 부동산 문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코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 철없이 투기적으로 했네 어쩌면 그런 얘기를 논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투기 성향을 가지고 한 건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 안 낳는다. 결혼을 못하느라 어떻게 를 낳아요. 그럼 왜 결혼을 못하는데 이기주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동물의 세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도 환경적으로 번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판당이 되면 번식을 잘 안 해요. 일정 숫자 이상 되면 그 이상을 더 안 해요. 왜?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동물하고 비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거나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당장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왜 결혼 안 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결혼하면 뭐해서 사냐는 거죠. 당장에. 그렇죠? 그리고 뭘로 먹고 살 건지 애는 뭘로 키우냐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이 재테크를 통해가지고 불을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의 생활을 영위하고 또는 가정을 꾸리면서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도 없이 그냥 세금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내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는 좀 투기적인 성향이 그동안도 강했었고 또 무슨 테마주니 뭐니 이런 거 막 움직여가지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주력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건 옛날 얘기니까 거기 말고라도 최근으로 와도 2000년대 넘어서가지고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가 게임 업체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균 산장되는 회사들 보면 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어디서 자본조사를 해왔냐는 거죠. 증권 시장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자본조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덩치를 키워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침체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100만 원 넘어가면 과세 대상,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인초공제 대상에서 제외, 실질적인 과세 추가 누가 하겠냐는 거죠. 생각을 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꾸준히 그런 걸 다 해도 불구, 다 해도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는 증시의 체력, 기업의 경쟁력,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데다가 세대의 어떤 재택계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여버리면 과연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할까? 이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게 보존될 때까지 세금 부과를 하지 마라. 그럼 또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 세금을 못 거둘 테니까, 세수가 펑크 날 테니까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된다고 하겠죠. 그럼 국가 경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논리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들 대부분이 저는 기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손실이 복구될 때까지는 과세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서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장기 보유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든지 세제 지원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의 자산 증식 방안을 그럼 내놔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원천징수 관련된 거라든지 주계자 등록 같은 거 이게 소위 징수자 편익 제도 없애라. 이것도 솔직히 납세자 편익이 돼야지 어떻게 징수자 편익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서 도입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저는 물론 증권회사 제가 그만두고 은퇴를 해도 투자하겠지만 저도 제 아이가 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수혜를 못 봤어요.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데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불을 많이 읽었죠. 사실은.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면서. 사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증시로도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한테는 뭘로 재테크 수단을 만들어줄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집값은 지금 빠졌다고 다시 집값 부양하려고 부동산 정책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갖다가 맞춰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들 뭘로 살아냐는.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올라왔어요. 현기차를 비롯한 전기차 업황에 대해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판매량. 판매 증가율 자체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작년 연간으로는 30%대 한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연초 미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다 팔 수는 없으니까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연초에 보면 지금 한 11%, 10% 내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죠. 둔화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또 예를 들자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작년 연말까지는 43종 정도였었는데 연초되면서 보조금 지급 규정 들어가면서 그 해당되지 않는 건 다 빠져버리니까 이게 18, 19종으로 줄었다가 지급 대상이 줄어드니까 전기차를 아무래도 사기가 좀 버겁잖아요. 그것도 줄었고 신차 출시도 좀 지연된 측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연초에 대규모 방전 사태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좀 이미지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4월, 5월 데이터를 보면 전기차 판매 관련해서 독일 자동차하고 테슬라는 감소가 됐고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GM이나 현대기아,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쪽은 판매량이 성장률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총합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 쪽이 워낙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 감소율이 크다 보니까 판매량의 증가율 자체는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도 열심히 파는 데는 좋아지고 있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도 총합으로 놓고 보면 성장률이 정체된 건 맞는 얘기잖아.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최근 데이터가 5월 달에 미래세 증권에서 정리한 게 나와가지고 보면 전체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5%입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이브리드가 판매 증가가 32%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가 11% 5월 달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 거기는 늘었다. 거기에 포커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 놓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올 하반기에도 판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맥락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현대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GM, 스텔란티스 이런 쪽이 위주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앞서도 차 판매 증가율은 5%예요. 미국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 시장 자체는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차 내에서 전기차 부분이 올라오는 거고 교체 수요가 커지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갖췄다.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플랫폼을 갖춰가지고 양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올라오면 흑자 나는 데도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제 EGMP 플랫폼을 구축했고 현대차 하면 또 지금 기아차도 그렇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또 하이브리드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하이브리드카의 글로벌 1위는 토요타지만 토요타 못지않게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데가 현대기아. 그다음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현대차 하면 항상 저가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제네시스 많이 팔았죠. 제네시스 브랜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SUV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차의 어떤 판가 자체도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 산업 자체가 차 시장 자체가 성장 속도가 크지 않아도 앞으로도 좀 포텐지화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GM 주가가 되게 좋아요. 아 전기차가 잘 전기차를 잘 팔아서가 된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기차도 늘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주환원 자사주를 매입을 100억 달러를 했었어요. 마무리 딱 되니까 바로 60억 달러를 추가로 매수합니다. 60억 달러가 시가총액의 11% 정도 된대요. 현대차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율로 보면 자동차 주식들이 PER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글로벌 보면 시장에서. 왜 낮으냐면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특화가 돼가지고 강화됐던 페슬라만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렇게 올라오진 못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유가 주주환원책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GM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자사주 사고 끝나자마자 60억 달러치 샀으면 그것만 해도 시가총액의 20% 중반대 이상이에요. 한 30%가 좀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다 배당도 늘리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대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율이 주주환원율이라는 거는 결국 이익에 대해서 이익에서 환원하는 건데 25% 수준인데 일본의 자동차들이 50% 수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포드 같은 경우는 100%가 넘습니다. 포드처럼 막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익 버는 거를 계속해가지고 확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을 테니까 그래도 주주환원율을 좀 높여줄 여력이 좀 있지 않느냐. 현대가. 기아나.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 현대는 아직 그게 밝혀지지 밝힌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사실은 있어요. 앤베스터데이인가 8월 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원래 6월이었었는데 이게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에서 압박을 좀 주는 것 같아요. GM도 자사주 저렇게 사주고 있고 기아는 심지어 자사주 소각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 토요타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율을 따지면 자사주 소각 배당 다 합치면 그래도 50%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50%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려줘야지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이 요즘 좋잖아요. 환율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는 좋을 수밖에 없는 환율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 브랜드 그거 판매하게 되면 아반떼나 소나타 파는 거 두세대 파는 것보다 그거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마진이 크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신차 출시, 신차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해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의 강점이 신차에 대한 부분이 강해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기사가 됐고 공시도 나온 것 같은데 인도에서 현대차 현대인도법인 상장 얘기 나왔죠. 4조원 밸류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기업가치를 그만큼 더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올랐지만 전 물릴 때마다 사셔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작년에 현대차가 배당을 한 12,0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주겠죠. 일단은 분기별로 500원씩 더 늘린 상태니까 거기다가 자사주소가 강화시켜주고 만약에 공시해주고 강화시켜주면 그것도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인도법인 상장하게 되면서 자산가치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주면 현대기아는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지금 언급돼 있는 게 글로벌 전기차 배당 정책과 관련된 거거든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 현대, 기아, 여기 다 이렇게 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차 25%, 기아 25% 그런데 이게 다 기아는 30%대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나 그다음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보면 주주환원율은 51%까지 올라간다고 밑에 각지에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미국 차들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율이 100%가 넘잖아요. 이거는 이익 이상을 갖다가 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은 이유의 중국 관세 현황과 이것이 국내 전기차 2차전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관세를 미국은 결정된 건 아니고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원래 25% 관세를 매겼는데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차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 원래 관세를 10% 관세였었는데 최대 38%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을 성장시킬 때마다 항상 보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계속. 그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WCO 가입하고 나서 중국이 제일 먼저 중화학 쪽으로 뛰어들 때 제일 처음에 뛰어들었던 게 철강하고 화학이었고요. 운이 없게 우리가 주력이었던 산업 쪽이었고 거기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조선 마구잡이로 뛰어들고 우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우더 터졌죠. 사실은. 그리고 뒤에 이제 또 LCD. 최근에 지금 돈 많이 투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참여를 못하게 막았었던 게 보조금 안 줬었던 게 2차전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2차전지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 오리지널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만 탑재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이 중국에서 팔질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를 키우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도 나도 보조금 받겠다고 투자 들어오고 막 하니까 과잉이 되잖아요. 과잉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싸게 밖으로 뿌려버리는 이런 정책을 항상 써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랑 유로존 같은 경우 우리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철강이랑 뭐 이런 쪽으로 별 관심을 안 뒀었어요. 왜? 자기들은 싸게 받으면 좋거든. 자기네들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AI 쪽에서 반도체 이런 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산업적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키워야 되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결국 또 방산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딱 선을 긋기 시작한 거거든요.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 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산 업체, 중국산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이전보다는 좀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중국산, 저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선입견이 저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목숨을 담보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또 부정적인 걸 또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세워놓은 게 막 불나고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좀 블럭이 걸리게 되면은 중국은 바로 보복을 하네 뭐하네 하겠지만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결국 그러면은 미국은 중국 브랜드, 중국 기업은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켰어요. FEOC 규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유럽은 그건 저기 중국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다가 자동차 업체에서 만들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만드는데 배터리도 규제가 들어갈 거고 뭐 이러니까 경쟁이 미국에서, 중국 내에서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는 안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중국 회사가 유럽에서 만든다 손 치더라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마냥 싸게는 못 만들 거고. 그럼 경쟁을 붙었을 때는 결국은 품질의 이슈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숨 쉴 공간을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될 거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25%에서 100% 인상은 이건 사실상 들어오지 마라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건 또 경쟁이 붙은 거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누가 더 중국을 심하게 때리느냐. 그래서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선 이후에도 저는 중국하고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끈끈한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내부적인 구조정을 좀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경쟁이 중국하고 경쟁이 붙으면 우리 편이 없었잖아요. 싼 게 좋은 거니까 그전까지는 항상 니들이 피 터지든 말든 상관없고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싸게 삼은 그만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가만두면 안 되겠거든. 그런데 자기네는 차는 만들 줄 아는데 배터리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쳐져 있고 하니까 배터리는 니네가 만들어.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숨 쉴 공간이 생긴 거죠. 유럽은 배터리 공장이 많이 배터리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노스불트 재배하고는 아직까지 제대로 올라오는 배터리 회사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진출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나라 그쪽 지역의 배터리 업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구조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놓고 말하면 지금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캐진 구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캐진 구간일 때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준 거죠. 만약에 그것마저 없었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죠. 가격으로 밀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쉽지가 않은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제품이 차이가 난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숨 쉴 공간이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속 중국은 LFP를 위주로 많이 하고 우리는 NCM 계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미드니켈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LFP라든지 중저가 배터리 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우리한테는 길이 이제 많이 열릴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ESS 에너지 저장장치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지금 규제를 지금 시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ESS 쪽은 LFP 배터리가 돼서인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지금 LG앤솔만 지금 일단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 나머지는 25년 돼야지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대체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시장 역시도 결국엔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한다고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회사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일본의 파라소닉이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나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나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앞으로 이런 고비를 조금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번에는 생각보다 조금 편안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황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큰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시가청액이 크지 않은 쪽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캐즘 극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캐즘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최근에 업황을 분위기를 놓고 보면은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바닷구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거라고 컨퍼러스콜에서 다 얘기했었고 실적도 실제로 보면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하고 2분기의 차이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바닷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실적은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물량, 총량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전기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들을 많이 출시하거나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키노스 지금 그게 3만 불 미만, 2만 7천 불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아가 EV3 그게 한 3천만 원대 전후 얘기하는 것 같고 보조금 감안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시트로엥 이런 회사들이 전부 보급형 차들을 내놓는데 기아 같은 경우 EV3 최근에 예약률 얘기 들어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확장이 되는 데 있어서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게 뭐냐면 차량 가격이에요.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동급 차량의 가격 차이가 보조금을 받아도 안 싸니까 그동안에 전에 한 번 그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동급 차량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전기차를 사겠느냐는 거죠. 가격이 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당장에 차는 산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내연기관을 막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하는데 보급형 차들이 나온다고 하면 차값이 좀 많이 싸졌네 하면서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거기서 확산이 돼야 되는 게 차가 많이 팔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 덥잖아요. 30도 넘잖아요. 지금 2월. 심지어 뭐 언제는 또 40도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올 여름에 뭐 각오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동남아 쪽은 이미 50도 넘어갔다 그러고 미국도 뭐 그런다는 얘기 있고 그러면은 여름만 덥겠냐는 거죠. 지금. 작년 말 올 초 겨울에 미국 혹한 때문에 전기차 방전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판매량이 늘으면 동시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인프라 구축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표현하면 자꾸 동물 표현을 하는 데에 따라서 금붕어가 아닌데 올 초에 충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기차 엄청나게 싸졌네 하고 막 사가지고 겨울에 충전소 없어가지고 또 문제 생기는 그런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전소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에 앞서서 전기차 보급형 차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 시장에는 일단 긍정 시그널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형 차량들의 판매 대수라든지 동향은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게 왜 또 어디하고 맞물릴 수 있냐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하고 맞물려서 볼 수 있냐면 최근에 전기차 소재를 중국하고 완전히 디커플링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양극재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만드는데 문제는 그 원료가 소재가 되는 전구체 전구체의 비중이 대부분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구체 쪽의 쇼티지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보급형이 많이 팔린다고 그러면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재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건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급형 차량 판매 관련된 거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충전 관련된 것도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지금 목표 대수를 GM이 지금 연간으로 해서 20에서 25만 대 30만 대까지 갔었는데 25만 대로 낮추긴 했지만 원래부터 기대치가 30만 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만 대에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지금 6월 달에 판매 대수 예상이 만천 대예요. 예상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만 대를 못 팔았거든요. 8천 대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만 대 넘어가려고 그러면 연말에 더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는 바닥에서 실적은 조금 전방 컨퍼런스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했던 업체들의 비율을 근거로 보면 조금 고기는 들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시원하다, 바닥 짚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등치가 큰 애들보다는 시가청액이 좀 작으면서 중국 규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ESS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ESS 쪽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잖아요. 에너지 저장장치인데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전력난 때문에 그린에너지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거기에 무조건 전력을 확보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장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저장장치를 갖다가 그동안에 배터리를 중국산을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부피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LFP 배터리를 주로 많이 썼고 그런데 LFP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찌 됐든 간에 단가적인 측면에서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을 주력으로 많이 했던 데가 중국이니까 중국 업체들 걸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쪽 규제, 전기차 쪽 규제 최근에 또 물론 대선 앞두고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도 중국산을 쓰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해가 결국은 그럼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만들 거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업체들이 결국에 가서 이제 양산만 시작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LGN솔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LGN솔은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거고 나머지 업체는 개발 중이거나 내년 초 아마 양산으로 삼성 SDI가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도 또한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ESS 시장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보다는 규모는 작지만은 성장률으로 따지면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ESS 시장 쪽에서 LFP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채택이 되고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 수혜를 보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수혜는 어디냐 거긴 전해액이다라는 거죠. 왜? 전해액은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에 비율로 따지면 한 두 배 정도가 LFP 배터리에서는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전해액 섹터 쪽이 수혜를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전해액 섹터의 강점은 FEOC 규정상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짓지도 못하지만 짓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수출할 수도 있잖아.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요. 만들어가지고 3세 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쓰질 못해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들은 공장을 보통 배터리 회사 배터리 공장 바로 근처에다가 옆에다가 만들어요. 보통 그래서 즉시 즉시 대응하게 재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ESS 배터리 확장이 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GM 밸류체인 주목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GM 같은 경우는요. 저기 일단 연산으로 연초에 20에서 30만 대를 얘기했었어요. 판매량을. 그런데 연초에 죽썼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는 판매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구형 모델인 볼트를 단종을 해버렸어요. 신차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차 출시가 되면서 판매량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앞서도 제가 잠깐 저기 보여드렸었지만 5월 그 다음에 6월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6월까지 다 팔아도 10만 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연간 판매 목표가 20에서 25만 대. 전기차. 이 얘기는 하반기에 더 많이 팔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회사가 일단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가능한 게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여기도 구축을 했어요. 이게 구축이 된 회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하나가 현대고 포드도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GM 같은 경우는 그게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샘셀즈가 이번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배터리 수율이 90%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면 이제 수율도 높아진 데서 공장 제품을 갖다 출시하는 데도 크게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게 이제 프로모션을 적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팔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GM에서는 전기차에서 올해 경험이익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연비 규제를 어겼을 경우에 그 벌금을 매겨요. 그래서 지금 작년 거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두 회사가 합쳐서 한 4,700억 원인가 저기 그 세금 벌금을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GM 같은 경우는 여기서 흑자를 낼 수 있다면 많이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GM 같은 경우는 또 24년도 연간으로 했을 때 11개 차종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라고 전기차 관련해서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체인 안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또는 거기에 양재를 납품하는 회사 또는 동박을 납품하는 회사 전액을 납품하는 회사 이런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좀 딜레마가 밸류체인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루머가 하나 있어요. 그건 결정난 건 아니니까 루머예요.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일정 부분 블록틸로 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금은 그 저기 보조금을 받은 만큼 또 여기서 국내에서 세금으로 또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분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액 중에서는 힘이 해당이 되는데 앵캠은 제가 작년 11월에 말씀을 드리고 올 2월 달부터 비싸다 많이 올랐다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별로 막 밸류체인을 주목하시는 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는 좀 일단 약간 좀 옆으로 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하반기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선 리튬 가격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하고 미국 쪽하고 광물 가격이 차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반등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축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사를 통해서든 증권사 웬애들한테 쓴 리포트를 보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열심히 팔려고 하는 쪽이 유리할 테니까 자동차 메이커 쪽에서 적극적으로 팔리는 그쪽 섹터를 보시는 게 맞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형 전기차 판매량을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여전히 캐증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캐증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량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보급형 전기차 나왔잖아요. 차량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배터리의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효율적이려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EV3 거기에 실리콘 응급제가 팔짝 칼꼬 지나갔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충전 시간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전방업체들 자동차, 양극제, 배터리 업체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 근데 그 속도가 급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캐즘을 금방 극복하고 올라선다라기보다는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대선 변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대선은 전기차가 없어진다, 안 돼,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연비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갖다 좀 늦추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후퇴 얘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경기 후퇴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점검은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가 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리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경기 후퇴나 침체가 와버렸을 경우에는 급하게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그게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캐진 구간에서는 지금 규모가 큰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애들 그런 쪽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중국 진입 규제가 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더 이상 중국이 활동을 못하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볼 땐 전액 그 다음에 동박 이런 쪽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부분 GM 등 밸류체인 중에서 일부 적극적인 업체들 이런 거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캠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 나중에 고민을 해보고 그 외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보실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가 청약이 너무 큰 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같은 데나 동박 같이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이 붙었는데 미국을 못 들어오는 그런 시장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원토형 배터리 쪽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소지선이 8월 달부터 양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라소닉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한간에는 25년도 초반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쪽과 관련돼가지고 양극재, 알박, 동박, 전에 알루미늄 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 관련되어 있는 애들 이런 쪽 한 번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GM향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그때 왜냐하면 이게 시가청약이 크기 때문에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은 좀 크게 돌아서 있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봐야 하나요? 일단 이 그림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3년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쌈 안 나고 있는 데는 저 북미 쪽 빼고는 다 납니다. 여기 중국 지금 빠져 있는데 중국도 인도하고 맨날 시비 걸고 있고 남중국해 쪽으로 보면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이랑 맨날 티격태격하고 있고 표시 안 돼 있죠. 한국은요. 남북한. 그죠? 타이완은요. 중국하고 맨날 그러고 있죠. 따지고 보면 분쟁 지역 아닌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특히 심해졌죠. 이게. 왜 특히 심해졌냐. 그동안에는 글로벌 넘버원이었던 데가 미국인데 미국이 절대적인 패권을 갖고 있을 때는 감히 아무도 못 덤볐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달러의 가치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하면서 중국도 고개를 좀 세우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위협을 느꼈던 측면도 있고 그 다음 또는 자기네들이 그 흑해 연안에 대한 그 집착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전쟁을 좀 일으킨 상황이 되고 딱 전쟁이 막상 발생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이 개입을 하는데 핵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개입 못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미국만 믿고 있어서 저는 안 되겠는데 라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들급 무기라고 하는데 방탄시장은 크게 봤을 때 첨단 무기 시장하고요. 미들급 무기 시장이 있는데 미들급 무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장갑차, 전차, 사줍 뭐 이런 것들이고요. 첨단 무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스텔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로 미국이 주로 갖고 있는 시장 규모는 95%가 첨단이고요. 방탄시장의 5%가 미들급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 큰데 미국이 왜 지금 한국 업체들이 막 수출 저 난리 쳐도 가만히 있느냐. 첫 번째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자기네 주력하고 안 겹쳐요. 그러니까 우방국 아니면 적성국에만 팔지 않으면 오케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로 보면 재래식 무기적으로는 계속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방산 수출 금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SK증권 리포트에 나온 건데 한번 차트를 보세요. 급하게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보인다는 것은 수주도 수주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 관련해가지고 주로 수출했었던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주로 부품이랑 탄약 같은 거 보낸 거고 아시아 쪽으로 보면 인도 쪽에 자주포가 좀 나간 거 말고 나머지 보시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경비행기, 경공격기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군함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으로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간 게 보이죠. 지금 보면 천궁투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훈련기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차 이런 것들도 일부 지금 나가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방산을 주목하게 했던 건 사실 폴란드 쪽 계약하면서 나간 건데 이건 뒤에 언급이 돼 있는데 K9, K2 전차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 나갔고 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나간 게 있고요. 방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는 이 그래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글로벌 무역 현황은 보시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무역 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글로벌 방위비 추이를 보시면 급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역대급 방산 수출을 가져오게 했던 거는 폴란드 계약인데 계약 규모 규모가 17조 원. 1차 계약이 규모입니다. K2가 180대, K9 좌지포 48문, FA50이 48대 뭐 이래서 17조 원 정도가 계약이 됐는데 2차는 본계약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실행 계약 정도까지가 있는데 최대 30조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폴란드 국방부 차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올 연말쯤 돼서 아마 계약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 차관이 밟힌 한국 방산 협력의 전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말경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죠. 기술을 이전을 해주고 현지 생산을 같이 해준다. 그걸 해주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원했고 또 당장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비었잖아요.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독일에다 부탁을 해도 안 오지. 독일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동안 5년 만에 한 대인가 두 대 왔다고 안 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막 라인 증설하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했기 때문에 폴란드는 우리나라를 많이 했었고요. 올해 이후 계속해가지고 이런 것들 수습을 뭐 언급할 때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군함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군함 이전에 제일 먼저 나온 건 MRO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해군의 유지 보수 미 해군 문제가 대두가 된 거는 미국이 조선업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 이걸 풀어놔버리는 바람에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냥 도태되다시피 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 그것도 다 이제 군함 만들고 하는 건데 군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창정 쪽 MRO 쪽을 갖다가 지금 우방 국가들한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군데 호주의 한 군데 일본 그리고 한국 쪽으로 이제 열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만약에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미국에다가 군함을 납품을 한다. 이건 우리나라 군수산업에서는 엄청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우리 쟤네들한테 팔았어. 미국이 우리 걸 샀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세일즈 포인트로 엄청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팔게 되면 이 창정 MRO에서 유지 보수하는 거는 기본으로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도 엄청 큰데 우리나라한테 열린 미국만 놓고 봤을 때 MRO 시장이 20초 시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글로벌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560조. 560억불. 그러니까 규모가 560억이면 한 80조 되나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이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대선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또 방위비 문제 또 시비 걸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증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 트럼프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거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도 사실 그거 트럼프는 만족 못했었거든요. 더 올리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나토에다가 2%까지 요구했었는데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럼 더 올리려고 하면 나토에서 그래 그래도 미국밖에 없어 난 미국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군비 보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국방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줄었냐 그래프를 보시면 뾰족하게 올라섰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국방 예산은 안 줄이고 있다.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늘기 시작했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느는 속도가 이전 거로 보셔도 바이든 행정부 때도 굉장히 급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제품의 강점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제품은 전부 기술인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기술을 많이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나토 표준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높아요. 우리 FA-50기 같은 경우는 F-16 전투기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기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경공격기로도 활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 높으니까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우방국한테 팔아먹기 딱 좋다. 가격도 저렴한데 그렇다고 성능이 뒤지지 않습니다. 성능이요.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 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훈련을 하면서 독일 전차, 미국 전차 그다음에 K2 전차 다 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거의 기동성이라든지 실사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괜찮다.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내에서 생산해라. 그런 걸 가지고 좀 확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방산 관련해 가지고 국방 보조금이라는 걸 갖다가 또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갖다가 지금 폴란드가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연말에 일부 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 대응 방안이라는 건 결국은 현지 진출.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지 진출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방산 기업은 어디인가요? 일단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산 쪽으로 해서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을 좀 드리면요. K9 같은 경우는 하나여로에서 연초에 2차 계약을 150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308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가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요. 아직 정식 계약은 되지 않았는데 한 1조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레드백은 작년 연말에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브라질에도 레드백을 지금 검토를 하게끔 지금 요청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이집트는 지금 내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25대 FA50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우드베키스탄이 지금 한 1조 1천억 정도 FA50기 연례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가장 크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옛날처럼 물먹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 해군 고등훈련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입차를 들어갔는데 이게 한 500에서 600대입니다. 규모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컨소시엄 구성에서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보잉한테 보잉 컨소시엄한테 이제 공군훈련기를 뺏겼었어요. 이번에 근데 걔네들이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도 못 맞추고 해가지고 미 국방부에 찍혔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혹시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면 대박이죠 이거는.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금 폴란드 820대 중에서 2차 계약 이게 한 연말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루마니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역 테스트까지는 끝났고 이게 루마니아가 250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아마 가을 돼야지 아마 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코도 얘기가 나오는데 체코는 독일하고 친해요. 그래서 체코는 또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대신에 최근에 이제 슬로바키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그렇게 선택을 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전 국토의 75%가 산악이에요. 탱크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우리나라 건 올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우리나라 국토에 그렇잖아요. 산악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혹시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LIGNX1은 요즘 핫하죠. 오늘 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사우디 쪽으로 4조 원어치 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해가지고 림팩 훈련이 7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테스트를 지금 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최종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하는 게 그 다음에 LIGNX1이 미국 현지로 직접 진출할 것도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LIGNX1이 최근에 이제 인수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계 만드는 회사. 그것도 또 소위 말해서 방산무기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미국 진출 이슈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기는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림팩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나토 정상회담이 7월 달에 있어요. 정상회담에서 뭐 갑자기 휴전합시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근데 우리나라 무기를 일부러 팔아주려고는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나쁘지 않은 이슈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공화당 최종 대통령 지명대회가 아마 전당대회가 7월에 있을 건데 공화당은 무조건 트럼프가 일단은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후보가 됐을 때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국의 우산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니들 돈 더 내라 또 이런 요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산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구체화되려면 찬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저도 살짝 좀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시장이 편안합니다. 마음껏 투자하세요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올 때마다 시장이 안 편안합니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시면 여전히 하락 종국수가 많고 또 가는 놈만 가고 근데 가는 놈이 적당히 올라있는 놈이면 괜찮은데 쫓아가기 부담스럽게 또 올라가 있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저는 그래서 여전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면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핫하게 강세장이 연출된다고 그러면 올인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같은 때는 좀 종목들 실적이 좋은 회사들 업황 전망이 좋은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셨다가 많이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절약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정 종목이나 세트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부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좀 오래 걸리겠다 판단되시면 포트의 일부를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지 이거 내가 계속 공부 안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연말에 좀 줄이시라 그러면서 전해액 쪽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전해액 쪽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박 쪽 보시라. 동박 쪽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등치 큰 놈보다는 조금은 작은 놈 쪽에서 보시라. 이런 식으로 그 2차전지 내에서도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방향을 조금씩 움직여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양극재나 이런 쪽이 움직여 주려면은 그쪽이 어팡이 확 돌아서는 그림이 보여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은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층 가격이 확 돌아선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전까지는 급하게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은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조금씩 한번 변화를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차전지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선도 최근에 좋다가 블럭들을 돌고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최근에 좀 고개를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고 앞으로 어팡 좋아지는 쪽들은 쌀 때 조금 담아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